이길 바랬어 대단하십니다 그저? 네 신나스러워요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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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랙 아이아 좋아? 네 크랙 아이아 재미있어요? 뭐가재미있냐구요? 크랙 아이아 네재밌어 재미있어요 이거 그만 쓰고시다가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그관 쓰고도 쉽지만 마아.. 바쁜 사람이야 음.. 저한테 나한테 완전.. 이거 하세요 한번 보고 다니는 거.. 그 뭔가.. 아이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. 그래요? 제가 뒤로 돌아가지고 박았잖아요. 그렇죠. 아 역주에서 박으면 쉽게 당하는구나. 그런가 봐요. 바로 지키네요. 저 직교 당했어요? 네. 다시 하세요. 그럼 다시 만들죠. 원희 님이요? 아니요. 하세요. 네. 저. 이것도 직교 당하고 나서 모니터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모니터가 안되네. 안녕하세요. 응? 괜찮나? 좀 기다리면 될걸요? 그래요? 모니터 잠겨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하고 있어요? 네. 네. 자고 일어났다. 맨날 자고 일어났다. 내가 맨날 그랬나? 네. 아니 꼭 마이크 안쓰고 톡에서도 사고 일어나니까 뭐 톡이 뭐 몇백개 있고. 맞지? 진짜 사고 일어난거에요. 하하하하 다들 그 스위트 FX 안해봤죠? 네. 그거 꼭 하세요. 그거 완전 신세계입니다. 신세계. 뺑떨어진다면서요? 네. 5에서 10인데 만약에 내가 울트라옵 하나를 상업으로 했을때 5에서 10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? 근데 그거 떨어져도 너무 압도적으로 그래픽이 좋아지니까 훨씬이... 우와... 다음주에 거 테스트했어요? 여보 줄까요? 여보 줄까요? 지금 하고있는거 같은데.. 아 지금 뭐.. 카트에요? 아니요. 지금 하고있는거 맞죠? 뭐가요? 그럼 지금 정해주고 가려고 하고있는거 아니에요? 몰스에는? 아닌데요. 그냥 놀고있는건데요? 하하하하 아 그래요? 네. 네. 뭐 저희가 해봤자 다 반대하잖아요. 어 저 소심 저거.. 아닌데요 그냥 놀고 있는건데요? 아 그래요? 아 저 소심 저거 누가 반대해요? 아무도 반대 안하는데? 캐치님 제가 언제 반대했어요? 다 반대하는게 아니고 렉스님이 반대를 하고 그치 렉스님만 하지 렉스님만 저는 캐치님 편 드는데 렉스님이 계속 그래요 아니 그냥 하고 싶은달 해요 다 안해요 우리 어저께 잠깐 슈퍼카트 어떤가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카트를 반대하다가 렉스님이 먼저 얘기했나? 슈퍼카트 아니 렉스님 렉스님 먼저 얘기했죠 내가 얘기했나? 그냥 찬성 막 찬성했어요 렉스님이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그냥 렉스님이 얘기하면 그런게 싫은가? 그냥 뭐 생각 안하고 그냥 무조건 안좋다고 하나봐 그냥 제가 하자는게 다 싫은거에요 그냥 그래서 안할라고 그런거에요 둘이 친하면서 왜그래요 친하니까 더 그런거 같아요 편하다고 하니까 사고나잖아요 레이스에요? 레이스? 네 한참 많았더니 실력 많이 죽었네요 이게 원래 저 실력인데나 이너가 원래 제 실력인데요 말도 안돼서 신혁많이 줍었네 저한테 똥침까지 다당하고 하하하 감사합니다.